저희 세븐틴이 6월 22일 오후 6시 일곱번째 미니앨범 행가래로 컴백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새로운 앨범과 함께 새로운 분들을 만나 생각하니까 저희가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틱톡에서 Time to go left and right를 하루 전인 21일 오후 6시에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틱톡에서 left and right 챌린지도 진행될 예정이니깐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세븐틴 감사합니다 파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